자유로운 영혼 언니 제가 이름에 대해서 원래 장명을 하거나 사주풀이를 해서 이름이 좋다 안 좋다 이거를 하지는 못해 근데 우리 언니 사주로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우리 언니가 인생 자체가 굉장히 뭔가 틀에 박혀있는 사람처럼 느껴져 그러니까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루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항상 언니는 뭔가 틀에 박혀있으면서 그거를 깨지를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이름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무 강해 강직해 이름 자체가 우리 언니와는 마음은 되게 순수하고 여리거든요 근데 이름이 너무 강한데 강한 이름으로 언니가 치고 넘어가면서 사는게 아니라 오히려 내 내 이름으로 내가 더 눌리는 꼴이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언니가 잔정도 많고 사람들도 좋아하고 한데 언니 나름대로 또 이게 나를 보호하는 내 선을 또 치는 사람 중에 하나야 맞아요 왜 나 상처받기 싫거든 내가 상처를 받으면 이거를 이겨낼 자신이 없는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 언니야야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최선을 다 하려고 하고 내가 있는 거 없는 거를 다 퍼주면서 나 너한테 올인할게 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게 봐봐 나는 저 사람이 너무 사랑스럽고 나는 저 사람이 너무 좋아 라고 해서 나 너 없이 너 없이 못 살아 하면서 원 없이 주는 것과 그냥 내가 상처받고 내가 속상한 일 겪고 하는 선에서 이 사람한테 큰 그런 마음 없어 그냥 호감 정도야 근데 이거를 마치 그냥 갑자기 내가 상처받는 게 두려움으로 인한 어떻게 보면 이게 가려진 모습이죠 이거를 사랑이라고 언니 혼자 착각을 하고 이 사람한테 올인하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우리 언니는 이쪽이야 맞아요 저 사람 보면 매력도 없어 사실 따지고 보면 그리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로울까? 라고 했을 땐 전혀 이롭지 않고 해로워 근데 우리 언니는 이 사람한테 내가 못 태어나와 그게 사랑이 아닌 그냥 내가 상처받기 싫어서 이 사람한테 그냥 다 이 사람 가지 않기 바라는 마음에 모든 방어를 다 쳐 놓기 때문에 우리 언니가 올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솔직히 우리 언니가 지금 시집을 안 갔다 라고 보는데 시집을 안 갔고 못 간 거에 대한 이유가 언니가 궁금하다 라고 하면 언니 사랑법이 잘못됐고 언니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못 만났다 내가 가슴이 미어지게 절절하게 그 사람이 그립고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고 같이 함께 했을 때 행복했으면 좋겠고 라고 하는 진정한 사랑의 남자를 못 만났었어 여지껏 근데 우리 언니가 있었어 한 번은 있었대요 있었다는데 근데 우리 언니는 그거를 어린 시절에 어린 마음에 큰 상처 아닌 큰 상처로 언니가 배신처럼 당하고 나서 왜? 맞아? 그러고 나서 그 사람 이후에는 진짜 그 사람 만큼 사랑한 남자가 없어 맞아요 어떻게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받은 상처 나 두 번 다시는 받고 싶지 않은 거야 맞아요 그리고 내가 다 그 사람한테 더 했어 언니는 그 사람한테 더 했다고요? 그 사랑했던 아니 그 사람이랑 사랑했을 때 언니가 더 많이 언니 마음을 줬다고 맞아요 진짜 마음을 주면서 행동으로 보여줬지 이 사람이 끝나고 난 이후에 만났던 사람들한테는 언니가 잘 하긴 했어 무심명 다 해주고 맞춰주고 했는데 마음은 안 줬대 근데 남들이 봤을 때는 너 왜 이렇게 미련하게 남자 만나냐 왜 맨날 당하고 사냐 라고 보일진 모르겠지만 우리 언니는 그냥 그 첫 남자 때문에 두려웠고 나 그때 그 일 겪고 싶지 않은 거야 치욕스럽고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가 안 가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다 시도하면서 다 해준 거야 그러니까 남자들은 언니가 주는 사랑을 사랑으로 못 받아들이고 왜? 마음 없이 가는 행동들이었으니까 사랑을 못 받아들이고 집착으로 받아들여 야 너 왜 이렇게 집착해? 맞아요 이게 뭐야 숨 좀 쉬자 너 이러고 살면은 나 못살아 니 옆에서 근데 우리 언니는 여기가 열불이 나 슬픈 게 아니라 이 남자가 나를 그렇게 말을 하면 슬프고 속상하고 이게 아니라 열이 나 왜? 내가 너한테 맞춰서 이렇게 살았는데 넌 왜 이거 싫어해? 이거 당연한 거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주면 너도 나한테 이렇게 당연하게 해야지 그러면서 남자들이 다 떠나가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언니가 결혼을 이제는 안 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솔직히 보면 못하는 거다 이 첫 사랑에 대한 이별을 언니가 완벽하게 정리를 못했어 감정 정리를 그래서 우리 언니가 앞으로 남자의 기운이 없지는 않으셔요 근데 나는 언니가 심리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거 같아 심리 상담이요? 물론 전 보는 것도 심리 상담 중에 하나이지만 이거는 언니 마음 속에 있는 내가 언니 거를 보고 끄집어 내는 거고 이제 끄집어 냈으면 이걸 해결을 봐야 되거든 그러면 언니가 그때 당시에 상처받고 내가 뭣 때문에 힘들었고 그거에 대한 그 뭐야 이렇게 깨우치는 걸 회복을 제대로 못한 거야 근데 이거를 회복을 해야지만 다른 사람이 오고 내가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정말 사랑을 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언니 이거 집착인 성격 못 바뀌어 그냥 너 내 거 됐으니까 너 가지 마야 나 너 사랑해 우리 이렇게 행복하게 살자 내가 너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바뀌었어 이게 아니야 야 내가 너 이렇게 해주는데 너 왜 안 맞춰줘? 야 네가 뭐가 부족해? 나같이 다 해주는 여자 어딨어? 너 한번 찾아와 봐 네가 보기에 겨웠구나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언니는 화를 내잖아 맞아요 그런 거 같아요 제 뜻대로 안되면 다 그치 왜냐하면 남들이 봐서도 언니가 해주는 행동 보면 못하는 건 없거든 근데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감정 없이 주는 것들은 한계가 있어 정말 이 사람이 솔직히 코딱지가 묻고 귀에 귓밥이 있고 눈곱이 끼고 입냄새가 나도 그 사람을 예뻐하고 다루고 이렇게 할 줄 알아야 사랑이거든요 근데 우리 언니는 그냥 너 내가 갇혀놓은 틀에 너 안에 들어와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그럼 내가 너 사랑 줄게 혹은 내가 그냥 너 케어해줄게 이거야 강아지 다루듯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이것부터 고쳐야 남자가 와도 내가 그 남자를 배우자로 만들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다 떠나간대 근데 저 나름대로 혼자 고쳤는데 그런 거 언니가 머릿속으로 고친 거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했다시피 언니가 가슴에 대한 치유는 못 받았어 그리고 진짜 나를 사랑을 해주는 사람들도 못 만났어 저를 사랑해준 남자들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거죠? 그치 왜냐면 언니가 남자를 고를 때 그냥 그 정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고르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주고 저 사람을 케어해줄 수 있는 사람을 골랐어 그러니까 입맛에 언니 맞춘 거지 언니 입맛에만 맞추려고 했던 거야 결국에는 예를 들자면 허우대 멀쩡하고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런 사람들 근데 언니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못생기고 못 꾸미고 해도 마음이 올바르고 경제력도 있고 좀 괜찮으면 여자가 꾸며주면 돼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 맞아요 저는 일단 외모도 좀 보긴 하긴 그치 언니는 근데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보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내 옆에 왔을 때 나랑 어울릴까? 그러면 이 사람이 나랑 옆에 있을 때 난 괜찮네? 그럼 너 내가 잘해줄게 너 옆으로 와 내 옆에 케어해줄게 근데 처음엔 남자들이 되게 좋아한다 다 처음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니까 근데 근데 언니가 그 남자들 숨을 못 쉬게 해 도망갈까봐 맞아요 그 얘기 맨날 들었어요 집착한다 숨 막히다 그치 그런 얘기를 하고 근데 언니는 그 남자가 나 저 남자한테 잘 보이고 싶어 나 저 사람 없으면 안 돼 혹은 저 사람이랑 나 늙어 죽을 때까지 나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괜찮을 것 같아 자녀 돈 많이 못 벌어와? 그럼 뭐 같이 벌면 되지 이런 사랑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그냥 정말 진짜 네 옆에 두면 괜찮나? 이것만 보는 거야 괜찮나 맞아요 그러니까 언니가 그 어렸을 때 충격을 받은 거에 대해서 헤어나지 못한 게 가장 큰 거 같고 언니 서재 남자가 없고 이런 거 아니야 남자 없으면 남자 못 만났어 그냥 시집을 늦게 갈 뿐이고 늦게 가는 바람에 만약에 언니가 뭐 예를 들어서 여자의 몸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에 결혼을 했다 그러면 자식 운이 없는 것 뿐이지 언니 서재 자식 운이 없었던 건 아니야 이해 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고쳐줄 수 없는 문제인 거 같고 그래서 내가 우리 언니한테는 심리 상담을 한번 받아 보세요 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게 근데 언니 여기에 마음을 좀 치우를 해야 될 것 같아 맞아요 그 응어리 때문에 그 배신감 때문에 맞아요 의심을 해야 돼 그거를 되게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언니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 맞아요 맞아요 엄청 오래 됐거든 네 맞아요 20대 초반에 이제 처음 만났던 남자친구인데 그쵸 거의 20년 전이잖아 네 초반에 이제 그 남자친구 이제 또 다른 여자친구를 바람나서 근데 그때는 그 사람이랑 이별했을 때 언니가 여기가 아팠잖아 그쵸 마음이 아팠어 가슴이 너무 저리고 아팠어 근데 요즘에 사귀었던 남자들 보잖아 그 이후에 남자들 보면 여기가 저린 게 아니라 분해 개새끼 죽여버릴 거야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니까 진정한 사랑을 언니가 그때 이후로 하지를 못했어 여기가 굳어버렸어 마음이 이해되시죠? 맞아요 그때 닫아버린 사랑의 내 마음의 감정을 언니가 다시 열지를 못한 상태에서 남자들을 만났기 때문에 다 실패했던 거야 음 그래서 응 그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속내로 다가오는 그런 감정들을 사랑을 하고 사람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우리 언니는 겉으로만 했었던 거지 이해되시죠? 네 근본적인 원인이 거기에서 있다 언니가 혼자 살았을 때는 금전의 문제라든가 뭐 건강의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 없으셔 네 어 근데 배우자가 있을 수 있냐 없냐의 차이에서는 있을 수 있다 우리 언니가 그 부분만 고치면 대신에 전체적인 전반적인 운세로 봤을 때 우리 언니가 내 지금의 이름을 갖고 살기에는 언니가 너무 여리다는 거 어 여리인데 너무 큰 갑옷을 줬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언니가 눌려 있는 것 뿐 그러니까 내가 이름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 되거나 그런 생각이 있었다라고 하면 장비영 하시는 데 가서 내 사주와 맞는 이름을 바꾸시면 또 기운적으로 달라질 수도 있고 어 두 가지 다 언니가 병행해서 한번 변화를 주시면 우리 언니는 괜찮다 이름 자체가 저는 이제 이름은 마음에 들거든요 네 한자 자체가 제가 이재금 이어 가지고 그 한자 자체만 바꿀까 라는 생각을 그러셔도 상관없으셔 어 근데 이제 어쨌든 나도 언니한테 한물은 물어본 건 아닌데 네 너무 강해 깰 수 없는 강함이야 이거는 어 근데 어느 정도 사람이 그게 기가 있어야 그 강한 기운도 받아들이면서 같이 융화시키면서 사는데 우리 언니는 호물물대는데 액체인데 여기는 완전 딱딱하게 굳어있는 걸 갖다가 딱 덧었으니 언니가 여기서 눌릴 수밖에 없는 거 활동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하시면 될 거 근데 제 이제 마음적인 병인 거잖아요 하나하네 그쵸 그러면은 사주에는 지금 왜 결혼 운이 있어 결혼 이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언니의 전반적인 기운을 보자면 결혼 운이 있어 있어요 조금 이제 늦어졌을 뿐이야 결혼 못하고 살지는 않으셔 근데 자녀는 없을 거 같아요 아 그래 그러니까 언니 사주에 자녀가 없어서 애기가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기를 놓쳐서 그러면 이름을 바꿔도 만약에 이제 이름을 바꿔도 자식 운은 이런 거 아예 없는 거 그러니까 이름이랑은 상관이 없는 거야 아 전체 운으로 봤을 때 그냥 제 사주에는 그쵸 우리 언니가 이름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가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은 언니가 남자를 못 만났고 결혼을 못했고 왜 나는 왜 결혼을 못할까요 라고 해 대한 궁금증이 있었다면 그 사건 하나 때문에 우리 언니가 너무 20년 동안 피해를 본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었더라면 우리 언니가 빨리 극복하고 이거를 쇼부로 치고 예를 들어 한 번 갔다 올지언정 우리 언니는 결혼을 한 번은 했었어야 된다고 근데 그러지를 못하고 살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 고쳐야 제가 이제 사주가 좀 바뀐다는 얘기죠 그쵸 이거를 고쳐놓고 나야 남자의 기운을 붙이든 뭐 남자가 생겨서 합의 굿을 하든 이게 먹히지 우리 언니가 이거를 안 고친 상태에서 나 남자 없는데 결혼하고 싶어요 붙여주세요 남자 예를 들어서 붙여줬어? 근데 우리 언니가 지금처럼 행동 그 마음가진대로 똑같이 이 남자 타면 또 도망가 이해가시죠? 계속 도망가긴 했거든요 그쵸 근데 도망가도 다시 생각나서 오는 사람도 있었는데 왜냐면 그렇게 해준 여자가 없거든 맞춰준 사람이요? 그니까 우리 언니는 이거야 그 남자들한테 왜 집착을 했냐에 딱 이것도 중요한 게 이 남자한테 못 해줘서 이 남자가 바람을 편나라고 하는 요소들이 언니가 머릿속에 있었어 기억에 그래서 그 다음 남자들한테는 그런 것도 이 남자한테 다 적용시킨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 때 이 남자한테 들었던 원인이 아니었었어도 우리 언니가 왜 이 남자가 바람을 펴서 나를 버리고 갔지라고 하면 내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잖아 이것 때문인가 저것 때문인가 그럼 다음 남자들은 언니가 이 행동을 안 하고 싶었던 건 언니 마음의 심리로 머리가 아니라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점점점 갈 수가 늘어났겠지 그러면 정말 남자들이 호화스럽게 정말 이러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언니 옆에 있으면 그치만 숨막혀 이해 가시죠? 네 근데 그런 행동들이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 다신 버림받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오기 때문에 남자들한테 잘해줬다는 거 더 잘해주긴 했죠 그쵸 그치 그게 문제였다는 거야 저는 말씀 다 드렸어요 일단 치료를 받아야겠네요 그거를 이게 심리치료라고 해서 언니 너무 나쁘게 생각하고 힘들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때 그 감정을 언니가 잘 다스리는 시간을 주라는 거죠 우리 언니한테 그걸 아직 다스리지를 못했어 그래서 이런 걸 여쭤보잖아 제가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이 사람도 아닌 것 같긴 한데 지금 만나긴 하거든요 언니가 아니다라고 이미 아니다라는 건 알고 시작을 한 사람이야 그러면 헤어지는 게 맞아요 여지껏 만났던 남자들이 다 보면 다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만 만났어 내가 잘해주면 되지 그럼 얘는 변할 거야 내가 잘해주면 이 남자는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근데 역효과 났던 거지 다 인연 아닌 거에 제가 너무 집착을 한 게 진짜 인연인 사람들은 언니가 쳐다도 안 봤어 왜? 겉에만 봤기 때문에 맞아요 다 괜찮았는데 외모가 일단은 별로여가지고 그치 그런 남자들 중에 언니가 골라서 언니가 정말 사랑을 주고 변화를 시키고 이 남자가 나한테 해주는 것도 받고 이랬어야 되는데 받지를 못하고 주기만 한 사랑을 계속 20년 동안 했으니 당연히 언니가 오래 갈 수가 없지 그렇게 보시면 돼요 됐었죠? 네 어머니가 인연해줘서